틴커푸드 두 번째 아이스 콜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일단 아이스, 얼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상자 도형을 가져온 다음에요. 여기 보이는 단계 값을 최고로 올려주고요.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을 살짝 올려줍니다. 그러면 모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얼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솔리드 누른 다음에 투명 체크하고요. 하늘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. 얼음 하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이 얼음 하나를 컨트롤 C, V,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. 크기를 다양하게 얼음이 마치 컵 안에 다양하게 뭉쳐있는 것처럼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C, V 해버릴 수도 있겠죠. 자 이렇게 얼음들을, 도형들을 360도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모양이 자연스러워지게 크기도 바꿔보고 회전도 해서 만들어 줍니다. 자 이러면 얼음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러면 옆에 잠시 갖다 두고요. 이제 컵을 만들텐데요. 여기 보라색 원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뿔 네 여기 가지고 와서 사이드값 가장 높게 둥글게 사용할 거고요. 지금은 원뿔이지만 여기 보면 상단 반지름을 살짝 키워주겠습니다. 하단 반지름보다 상단 반지름이 조금 더 크게 입력을 해주면 컵 모양처럼 아래가 좀 더 좁고 위에가 높은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컨트롤 C, 컨트롤 V 해주고요. 그리고 이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 줍니다. 이 구멍 도형은 Z축 위로만 살짝 움직여 주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두 개 선택하고 정렬이죠.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해 주면 컵에 두께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요. 여기 구멍 도형을 Shift키 누른 상태로 살짝 줄여 주겠습니다. 구멍 도형을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 옆에 둘게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선택한 다음에 그룹 만들어주면 안쪽이 이렇게 뚫린 컵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. 얘도 유리처럼 보이게 투명 체크해 주고요. 흰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자, 여기 구멍 도형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는 얘는 콜라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. 그래서 색상도 콜라처럼 골라주고 투명 체크해 줄게요. 그 다음에 콜라를 안으로, 컵 안으로 넣어준 다음에요. 높이만 살짝 낮춰 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얼음을 얼음을 컵 안에다 가져와서 넣어주면 되는데 자, 이렇게 화면을 돌려봐야겠죠? 지금 컵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얼음을 살짝 키워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얼음이 바깥으로 물 위로는 튀어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? 그래서 화면을 360도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또는 얼음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, 더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컵과 얼음을 만들어줬는데요. 그 다음에는 튜브를 가지고 와서 빨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키를 높인 다음에 Shift키 누르고 크기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키를 쭉 늘려주고요. 여기 보이는 두께는요. 이 두께값을 1 이렇게 해서 작은 값으로 줄여주겠습니다. 그러면 빨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빨대는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만든 모델링에 예쁜 스크린샷을 찍고 싶다면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요. 네, 세팅에 들어가서 이 그리드를 끄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바닥의 컬러를 배경 컬러를 바꿀 수도 있겠죠. 자,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스 콜라가 완성이 되었나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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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